삼겹살. 이것도 있지, 이거 남았지. 나왔던 삼겹살. 5,069원. 그리고 69원은 깎아주셨어요. 깎아주셨어요. 깎아준 주인공들입니다. 이 삼겹살을 뭘 할 것이냐. 400g 정도 되는데 사실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면 한 네 식구가 배부르게 먹어요. 한 네 식구가 배부르게 먹어요. 어떻게 배부르게 먹어요, 4인 가족이. 전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으로 만들기 때문에. 육전을 만들어요? 육전을 만들어요? 육전은 소고기를 만들지 않아요? 육전은 소고기 아니야? 편견이 있으시겠지만 절대 맛이 떨어지지 않아요.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면 한우 불고기 육전을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얼마예요? 5,000원이잖아. 비싼 대패도 써보고 저렴히도 사봤는데 육전화 시키면 고기를 안 타. 싼 대패를 써도 맛있어요. 아니 대패 삼겹살을 누가 육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을 못 했는데 쉬워요. 별 기술도 없어요. 이야 맛있겠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비싼 대패 너무 좋다. 가격이 일단 저렴해. 5,000원어치로 두 접시 가까이 나오니까요. 와... 가성비가 진짜 끝내 드네요. 쓰던 거. 자. 부침가루 자체가 간도 돼 있고 마늘가루가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간 더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계란. 계란이 생각보다 소비가 많이 돼요. 일곱 개나 불어요? 계란 넉넉하게 하세요. 다시 풀면 귀찮아요. 그러는데 와이프가 나왔다 그러면. 뭐해? 아 깜짝이야. 나 깜짝 놀랐어 지금. 나도 나도. 뭐해? 그녀가 보고 있을 때는 한 손으로 깨세요. 그럼 멋있다고 해서요. 껍질은 안 보고 버려야 돼요. 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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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저 끝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참기름 넣으시는구나.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삼겹살을 구우면 늘 참기름을 마지막에 둘러서 휙 볶아서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육장에다가 계란물에다가 참기름을 살짝 넣었더니 맛있더라고요. 하나 넣으면 돼요. 하나 가뜩 넣고. 그리고 소금. 그냥 소금이에요. 이렇게 3분의 1 숟가락 정도. 소금 넣어야 돼요. 간간해야 돼요. 계란물. 풀어주시고요. 됐어요. 진짜 끝났어요. 이제 할 게 없어. 투펜을 쓰세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씩 고치려면 일이 많아. 쫙 넣고 쫙 걷고 쫙 넣고 쫙 걷으면 한 세 판이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로 하세요 반드시. 투펜을 사용합니다. 기름만 살짝 둘러요. 기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돼지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마블링을 뛰어넘으면 고기 사이에 비계까지 있잖아. 연육도 필요 없고 밑간 안 해도 되니까. 소고기보다 훨씬 다루기 쉬워요. 더 쉽네요 돼지가. 더 쉽네요. 마블링이 고기 연육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붙이면 돼. 그리고 불은 중약불 정도가 좋죠. 광불을 하면 안 돼요. 계란이 거뭇해지면 뭔가 식감도 그렇고. 맛도 좀 계란후라이 같더라고. 부침가루 부치고. 부치고 달걀 적셔서. 부치기도 쉬워요. 쇠고기는 자꾸 뜯어져서 힘든데 쟤는 부치기도 쉽고. 원래 소리가. 자. 모양이 조금 변하면 뒤집어서 먹으면 된다고. 이제 이때쯤 됐을 때 뒤집으면 돼요. 아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참기름 냄새가 이미 탁 올라오면서. 아 고소하겠다. 맛있겠다. 한 점 딱 먹고 싶다. 저 뜨거울 때 먹어요. 뜨거울 때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 때가 제일 맛있어. 어 맞아. 부칠 때 같이 딱 한 점. 어때 어때. 저거 진짜 맛있어. 뜨거울 땐 소를 그냥 이겨요. 대박이다 진짜. 야 5천 원 대패 육전. 대박이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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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뜨거워 뜨거워. 와 맛있다. 소길보다 맛있다니까 우리. 소길보다 맛있어 확실한 건. 소길보다 맛있다. 소길보다 맛있다. 대표상 겹살 아세요? 대표상 겹살인데 퀄리티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죠. 막 쭉쭉쭉 올라가지. 진짜 맛있겠다. 요리 못하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해봐야겠다. 그냥 먹어도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들어도 되는데. 오랜만에 나옵니다. 간초 소스. 소스. 양파 간초 소스. 양파 간초 양파 간초. 양파 간초.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춤춰도 됩니까? 하세요. 해도 됩니다. 야 우리 프로그램에서 춤추고 뭐. 지금 뭐야. 양파 간초 양파 간초 양파 간초 양파 간초. 저. 어 창피하다. 이거는 뭘 찍어 먹어도 돼요.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 비율은. 간장 3개 식초 2개 설탕 2개예요. 3 2 2. 간장 식초 설탕 3 2 2. 끝. 아 너무 쉽다. 3 2. 3. 2. 2.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도 뭐. 이러면 살짝 찍어 먹어야 돼. 나는 뭐야. 좀 이렇게 튀김장처럼 푹 담갔다 먹는 게 나는 내 스타일이거든. 물을 세 숟가락 넣으면 돼요. 간장 3개 들어갔으니까. 간장과 동량에 물을 넣으면. 막지가 먹어도 되는 소스가 됩니다. 아 물을 얻는구나. 물을 넣어주면 푹 담가도 짜지 않은 소스가 돼요. 간장 식초 설탕 3 2 2. 물을 세. 아가 샀잖아요. 얇게 쓰리라는 거 아냐. 얇게 쓰리려면. 아 저렇게. 책칼로 하세요. 쓰지 마세요. 힘들어요. 예쁘기도 하지 저렇게. 저거. 요즘은 조금씩만 넣어요. 반응은 없어지니까. 살짝. 너무 다 절어줘죠. 매력없어. 먹기 직전에 해야 돼요. 저게 절 면 맛이 없어요. 그렇죠. 저건 뭐 조용히 보여줄 수 있겠다. 소고기가 아니잖아. 이건 만들기도 편하잖아요. 안 찢어지니까. 이거 많이들 쫓아가겠는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저렇게 착착 쌓여가네요. 아니 대패삼겹 방근이 저렇게 푸짐하게 나와요. 푸짐하게 푸짐하게. 와 이렇게 푸짐하게? 5천 원의 기적. 6점 패와 등장하십니다. 아 막걸리다 저거. 너무 맛있겠다. 간장을. 이야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5천 원입니다. 5천 원. 요즘 물가에 상상도 못해.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그럼 말이 안 되죠. 좋은 아이디어에 좋은 요리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저렇게 Hoff emblem. 어떻게 되죠? 잘иля. procurement. figured. 식. rais. sych. 특Dis Axis. 視検 li. bisa. booklet čep. nein relationship. Myanmar. ожал cocked in. COSTAรiforn關чики. orryab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